안녕하세요 사이클 박사 이박사 크리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은 바로 안장 안장이 까졌을 때 보통 자전거를 세워두다 보면 바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거취를 했을 때 아니면 낙차를 하거나 그럴 때 안장이 이렇게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다른 면은 거의 새 건데 이 부분이 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고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안장을 바꾸기보다는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방법인데 운동화를 고치거나 자동차 시트 가죽이 찢어지거나 여러가지 가죽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이런 가죽 보수 제품을 하나 구입하세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작은 사이즈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칫솔 하나 준비하시고요 새 칫솔을 준비하시면 지갑이 출혈이 되니까 쓰다가 못 쓰는 칫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죽을 보수할 수 있는 가죽 성분에 이런 실리콘 같은 재질의 페인트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수 작업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할 부분이 까져 있죠 색깔이 달라요 상당히 보기 흉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뜯어내 주시고 사포로 문질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대충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손으로 뜯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발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색깔을 맞춰서 주문하셔야 되는데 저는 검정색 안장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살짝 발라 주겠습니다 아주 살짝만 발라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끝난 건데요 좀 더 불안하다면 조금 더 한번 더 발라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좀 더 가죽 모양을 좀 더 내고 싶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약간 이렇게 쓱쓱 해주면 되는데 손에 묻으면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비닐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했는데 저는 이 치약 뒷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밋밋하게 보수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보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손으로 할게요 아 귀찮아 짜증나 손으로 그냥 할게요 손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이러면 보수가 됐어요 이러고 하루 정도만 자전거를 안 타시면은 바짝 말라 있는 가죽 성분에 이게 입혀졌기 때문에 기존 가죽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안장이 찢어졌다 그래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수해서 쓰는 건 어떨까요? 지금 원래 작업이 한참 전에 끝냈는데 컨텐츠 시간을 위해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술적 감각이 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좀 잘하시는 분들은 더 이쁘게 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잘 놔뒀다가 다음날 타시면 됩니다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타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제 그 찢어진 부분이 가죽 성분에 이걸로 덮여졌기 때문에 좀 보기가 흉하지 않고 더 찢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보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묻었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찢어진 안장이라든지 가죽 있으면 이렇게 보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장 가죽 보수의 크리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